안녕하세요. 1, 2, 1조. 5초구에 1조 블라든스 시작합니다. 오늘 잘할 수 없죠. 오! 아 동욱이 골반 야 이쪽 라인이네 잘하네 이쪽라인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동욱이 영광은 여기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네 동 머리는 갑시다 잠깐만 아 저 이거구나 아 이거 묶이게 형 묶이게 형 바로 히잡 써버리는데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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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수비적에서 점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비적에서 좀 실수가 많아서 수비적에서 조금 보완을 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회 시즌을 위해서 더 각오하고 하고 있습니다. 넌 못 봐. 넌 나를 못 보잖아. 주영이 오늘 좋아. 주영이 오늘 좋은데 리듬이? 가고요. 살 좀 빼려고요. 다이어트 좀 해서 헐쭉한 몸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이어트 좀 빼려주세요. 자, 여기가 다이어트 좀 빼려고요. 이렇게 다이어트 좀 빼려고요. 다이어트 좀 빼려고요. 아 맞게 목표요 일단 안 닫히고 끝까지 제가 마무리하고 지금 공격 보완이나 체지방 감량을 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장갑을 끼고 나왔냐 야 그 무슨 장갑이냐? 연습정 야 날씨가 추워서 어? 봉우리 장갑 끼고 나왔네 어? 봉우리 장갑 아닙니까? 예 연습정 대학 아 그렇습니까? 나 봉우리 장갑이었어 까져그래서 신경고 옵니다 제가 개인쪽으로 뭐라고? 개인쪽으로 신경고 옵니다 죽어야지 죽을 각오로 왔어요 죽을 각오로 왔어요 죽을idos 왕 kazoo 좋아 돼요 mals 1, 2, 3, 4, 5, 6, 6, 7, 8, 9, 10 뱅뱅 매년 씨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발이 부러지더라도 기량이 늘어서 한번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부상 첫 번째로 안 당하고 두 번째는 안 좋았던 거 잘 풀어나가가지고 제 밸런스 만드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응 여기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회장님 여기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다 먹었다 보여줘, 보내 세 개 맞아도 안 아파 응, 응, 응 응, 응, 응 너 인성문제 있어? 보자 아, 나이스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단단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로테이션의 스피드를 자꾸 늘리려고 생각하시네 말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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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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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희집아 공 안 보인다 그래 공아 해 떨어졌다 그만하자 그래 부치면 돼 배고프잖아 배고프지? 배고픈데 그만하시죠 밥 먹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뭐야 기본기지 기본기하고 전신함? 한 시즌 끝나는 꼭 아쉬웁되나 그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지 마켓 나는 마켓이라는 게 나는 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인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 마무리 우리한테 마무리 캠프? 아니야 내년 이후에 한 첫 걸음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본기 계속 우리가 공개 훈련 때까지 시즌 들어갈 때까지 시즌 들어갈 때까지 기본기 한인이 한 타석 우리 쪽 한 투수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타석에 들어갔으라고 내 경기만 한 타석 아무튼